안녕하세요. 딥시다이버입니다. 최근 많은 관심과 사랑 동시에 많은 악플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악플들은 웃고 넘길 만한 내용이었지만 몇몇 내용들은 그냥 지나치게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, 또 가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들과 심지어 왜곡된 정보들을 쏟아내고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법률 자문을 도와주시는 분과 합의하에 증거 자료들을 꾸준히 모았고 증거 자료들을 취업해본 바 악플로 분들은 참으로 고소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혹시 고소하지 않으세요? 악플 쓰시고 엄청 고소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어떤 분들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도 고소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. 악플이든 선플이든 여러분들이 쏟아내신 그 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고 또 후련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까지 어그루를 끌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쩌면 저의 깊지 못하고 강경하지 못한 얕은 생각의 도전이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리고 또 부대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만약인데 그냥 허구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당시에 저의 모습이 3일 동안 6시간도 채 못자고 교통사고가 난 얼마 후의 일이고 업무 때문에 입원조차 지도를 하지 못하고 척추협작증과 목염자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참가 확정이 3주 전이었다면 그리고 그 확정을 제가 아닌 다른 분께 맡겼던 거라면 또 도전해서 얻는 쪽팔림보다 도망쳐서 얻는 쪽팔림을 크게 생각했다면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? 제가 과거에 급하게 3주 동안 8kg 정도 감량하고 나름 죽어라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단기간에 강해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.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다 허구지만 심지어 사실일지언정 변명에 불과하겠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. 아 또 마지막으로 댓글 써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 언급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. 제발. 제가 일부러 최근 영상 댓글창을 다 닫았어요. 부모님이 보실까 아마 사실 이미 많이 보셨지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엄청난 팬이세요.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이나 댓글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.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.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. 등등.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괜히 엄한 부모님께 짜증내는 거예요. 어머니 아버지 악플 아니 그냥 댓글 자체를 보시지도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저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딱 통화 끊고 나면 진짜 기분이 멋 같아요. 진짜로.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약하라는 이유로 욕먹고 부모님까지 욕보이고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고 저는 걱정하는 부모님께 짜증내고 그러면 진짜 온몸이 막 뒤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아무튼 부모님 언급을 제외한 모든 댓글들 많이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욕하고 짓밟으시면서 윤택해지고 풍요롭고 행복하실 수 있다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의 손가락 끝이 여러분들께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